정보와 지식의 전달자 나르다 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PU 병렬처리 파이프라인 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주 나와요 병렬처리 파이프라인 시험에 CPU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다가 병렬처리 파이프라인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시오 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가 슈퍼 파이프라인 나 뭐 VLIW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1교시로 그냥 CPU 란 말 빼고 병렬처리 파이프라인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저런 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처리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동시에 여러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병렬처리라고 합니다 여러 용어가 합쳐진 거예요 병렬처리라는 용어하고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가 합쳐진 거죠 동시에 여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은 이런 구조잖아요 그림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한쪽에는 순차구조죠 이 안에는 어쩔 수 없는 순차구조입니다 순차구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라인 한 개만 놓고 보면 하나가 입력되고 하나가 나오는 이런 순차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병렬처리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활용하면 병렬처리가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고민보다는 궁금한 점이 생기 시작하겠죠 그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어쨌든 파이프라인, 병렬처리 파이프라인의 정의는 CPU 처리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거는 이제 수식 문구고 명령어 처리 과정을 세분화해서 병렬로 동시 처리하는 기법 이게 정의입니다 명령어 처리 과정을 세분화해가지고 병렬로 처리하는 기법 그럼 병렬처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비트 단위의 병렬처리가 있고 이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비트 명령어 자료 작업, 즉 프로세스 그러니까 비트 단위, CPU는 4비트, 8비트, 16, 32 이렇게 64 쭉 전환되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요즘 쓰는 거 지금 다 64비트용 컴퓨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 워드 처리 기준입니다 워드가 뭐냐면 CPU가 이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를 워드라고 표현하는데 워드 기준으로 점점점 병렬처리하는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게 컴퓨팅 환경의 추세라는 거고 명령어 병렬처리는 다단계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게 되면 파이프라인을 다단계니까 여러 개 쓰는 거죠 여러 개 쓰게 되면 그룹 단위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죠 파이프라인 한 개는 순차지만 여러 파이프라인을 뭉쳐놓고 처리하게 되면 순차적이지 않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자료는 프로그램 루프 수준에서 병렬화 되는 걸 말합니다 프로그램 루프가 뭐 있죠? 화일문 프로그램이 짤때 화일문 있죠? 화일문 또는 포문 포문이 이 안에 루프문이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속 돌죠 이때 병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 수준에서는 작업 병렬처리가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고 있는 병렬처리 파이프라인의 종류입니다 자 종류 먼저 외우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단순 파이프라인 그 다음 슈퍼 파이프라인 그 다음 슈퍼 스칼라 슈퍼 파이프라인 슈퍼 스칼라 크게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또 시험에 나오는 게 VLIW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병렬처리 파이프라인의 한 종류입니다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라인을 중첩한 거예요 중첩하는데 명령 사이클 각 단계에 맞춰서 중첩시키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 사이클에 맞춰서 중첩시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중첩을 시키면 병렬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실행속도는 T는 K 플러스 M 마니스 1이다 이거 암기 필요합니다 답안지에 요준도까지 써주면 퍼펙트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슈퍼 파이프라인은 그냥 파이프라인은 사이클 펄스별로 요렇게 요렇게 동시 실행하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을 더 쪼개요 또 파이프라인 각 단계를 더 세분한다 사이클을 쪼개는 겁니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이클이 요렇게 되 있죠 사이클이 지금 어긋나 있잖아요 슈퍼 파이프라인 보시면 사이클이 어긋나 있잖아요 요것처럼 더 쪼개가지고 병렬성을 더 강화시킨게 슈퍼 파이프라인입니다 슈퍼라는게 좀 더 강화됐다는 뜻이죠 파이프라인을 좀 더 강화한거다 슈퍼 파이프라인 T는 K 플러스 1를 N 곱하기 N 마이너스 1로 나눈거다 요거는 제가 부연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암기를 해서 개수를 하수도 해주시고요 슈퍼 스칼라는 파이프라인 자체를 명령어 처리할 때 명령어 세트 자체를 동시 처리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여러개 두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시 처리되면서 병렬로 그러니까 슈퍼 스칼라는 병렬 파이프라인을 파이프라인처럼 처리하는거를 슈퍼 스칼라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슈퍼 파이프라인 슈퍼 스칼라는 그룹 단위로 되어있는 묶음 단위로 되어있는 명령어를 병렬 파이프라인 체계에서 처리하면서 슈퍼 파이프라인처럼 타임을 쪼개서 또 쓰는거에요 한 사이클을 또 쪼개가지고 각 단계를 더 세분화해 쓰는게 슈퍼 파이프라인 슈퍼 스칼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VLIW는 이게 시험에 VLIW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EPIC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PIC 그러니까 EPIC는 인텔과 HP가 공동개발한 아키텍처를 말하는거구요 VLIW가 제가 볼 때는 약간 범종적인 용어라고 보이집니다 어쨌든 VLIW가 나오든 EPIC가 나오든 같은걸 물어보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명령어셋이죠 동시에 실행 병렬 처리 명령어셋 컴파일 수준에서 중요합니다 키워드 컴파일 수준에서 병렬 처리용 기계의 코드로 생성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수준에서요 컴파일 수준에서 컴파일러 자체가 병렬성을 지원하는게 VLIW 또는 EPIC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파이프라인의 한계인 경우는 CPU 클럭당 하나의 명령어만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병렬로 쭉 둬서 처리를 하면 되는거고 그리고 슈퍼스컬러는 슈퍼스컬러 기법이 잠깐만요 제가 생각정리가 잘못됐어요 파이프라인의 한계인 경우에는 CPU 클럭당 하나의 명령어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슈퍼스컬러 기법이 등장됐다 맞죠? 슈퍼스컬러 이게 다수 명령어셋을 병렬 처리 구조로 갖고 있는게 슈퍼스컬러로 또 등장된거죠 그 다음에 슈퍼파이프라인 슈퍼스컬러는 병렬 처리 파이프라인의 끝판왕이다 네 끝판왕은 제가 자기적으로 쓴 말인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병렬 처리 파이프라인의 만렙입니다 얘가 지금 보시는 요 그림 슈퍼스 파이프라인 슈퍼스컬러 병렬성이 높아질수록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파이프라인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파이프라인 해저드 나왔죠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해저드는 또 다른 강의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 floor